난 계속 믿고 있었다. 달에는 누군가가 살고 있다고. 과연 그것의 정체는 달토끼다! 같은 것을 믿게 하는 배지! 달의 뒷면으로 출발! 내 이름은 루카야. 얘들아, 배지 다 달아있어? 말도 안 돼! 잘 먹겠습니다! 방금 그건 혹시… 친구란 건 함께하며 지난 우정으로 이어진 사람을 말해. 그냥 내 친구라는 이유만으로도 도와줄 이유가 되는 거지. 친구? 안 돼! 반격해지! 응! 극장판 도라에몽. 친구의 달 탐사기 루카, 너는 대체… 루카, 너는 대체… 루카, 너는 대체… 고맙다! 루카, 너는 대체… 너에 전해를 봐. 공감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은 나의 나라가!